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동안 상담했던 사례들을 빗받침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별이 하루아침에 닥치지는 않아요 그 전에 알려주는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내가 싫어졌던 상대방이 나를 싫어졌던 공통점은 그 상대방이 크게 보였다가 작아져요 점점 자꾸만 비교 대상이 생기는 거지 이래서 처음에 좋아할 때는 헤어짐이 없을 때 막 달아올랐을 때는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제일 빛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헤어질 마음이 없어도 내 벌써 눈에 상대방이 작아 보이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거는 상대방과의 이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헤어질 때가 다가오면은 뒤꿈치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아주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갑자기 싫어져요 막 숨소리도 듣기 싫고 그렇게 갑자기 내 감정 변화가 정말 막 싫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꾸 핑계가 생겨 무조건적이었던 그런 마음이 자꾸 한 걸음 뒤로 가게 되고 핑계가 생겨요 오늘 만날까? 나 못 때문에 자꾸 핑계가 되고 거짓말이 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거나 상대방이 자꾸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아 이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원치 않으실 때는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그대로 냅두지 하실 때는 이제 이별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